안녕하세요 저는 하사히입니다. 오늘은 중간 평가가 있습니다. 춤도 다 같이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추석 끝나면 월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추석 동안도 특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월말 평가까지 일주일 남아서 일주일 동안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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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제 퇴근했습니다. 퇴근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아직 못하니까 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은 제가 좋은 아티스트의 인터뷰를 스스로 번역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오늘 뭐 할 거예요? 댄스 기본기 레슨, 댄스 레슨이 있기 때문에 춤을 많이 했는데 아사히 씨 어땠어요? 네 오늘도 힘들었어요. 하지만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자. 목소리를 많이 쓰고 약간 힘들었습니다. 평소 보다 일찍 왔습니다. 네 일찍 왔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대답됩니다. 파이팅! 오늘은 스스로 연습을 했습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은 과제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. 어떤 곡이에요? 비밀이오